오늘도 영찬, 영찬, 스와이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판소 수업 통해서 얼굴 보면서 수업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서 대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출들을 벼락치기 느낌으로 빠르게 정리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면서 보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패드로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서 정말 빠르게 중요한 문제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 딱 이렇게 같이 띄워드리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처음까지 다 푸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두 번째 그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자세한 풀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디어를 딱 듣고 얘기 다 들었는데 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하는 문제들은 그냥 당연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이제 그게 딱 들었는데 아 조금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제가 그 문제 있는 번호가 이제 실전기출 수업의 번호이기 때문에 그 번호에 대해서 이제 가서 한번 수업을 직접 듣고 거기선 당연히 제가 이렇게 판서로 정확히 처음부터까지 풀어드리겠죠. 그래서 그 수업 딱 들으면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꼭 중요한 문제들만 씹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서 같이 마지막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 수학 2 이제 공통과목들만 할 건데 먼저 수학 1의 스텝 1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2023년 7월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는 거의 결정이 돼 있죠. 뭐랑 뭐 때문에 이제 xn과 xen이란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다? 실근이라는 표현 때문이죠. 즉 뭐냐? 이 문제는 xn제곱은 a라는 이 이제 거듭제육근형 시수에 대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다? n이 뭐일 때랑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짝수일 때는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가 몇일 때, 0일 때, a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뭐냐? 두 개, 한 개, 그 다음 뭐냐? 0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죠. 홀수일 때 항상 한 개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식이 두 개 있죠? xn제곱은 8이 있겠고요. 다음 뭐 있죠? x에 2n제곱이 8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 두 식 중에 어떤 식부터 봐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있는 x2n제곱은 8이라는 식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이 지수가 뭐로? 짝수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내가 케이스를 분류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 풀 때는 확실한 정보부터 확인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두, 무슨 함수가 있다? 지수함수가 있죠? 그 지수함수에 뭐가 일정하다? 밑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 두 함수는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 보시면 또 밑에 2에 a제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두 식을 어떻게 바꿔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2에 2x, 그 다음 뭐죠? 2에 2x-a다 써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둘이 무슨 사이다? 당연히 평행이동 사이입니다. 그리고 평행이동 사이가 되는 거니까 바로 뭐 해야 된다? 이 평행이동의 기울기 즉 이 친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평행이동 되겠어요? 두 배의 x-2분의 몇이다? a라고 딱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평행이동은 2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a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니까 기울기 몇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뭐다? 아, 문제 있는 직선도 기울기가 몇이냐?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뭐냐? 아,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평행이동에 뭐다? 기울기가 일치하는구나 라고 보니까 아, 두 상황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 대응점을 연결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직선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두 점이 대응점 두 점이 대응점이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색칠한 도형이 누구의 넓이와 똑같죠?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똑같다 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4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로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사실 3, 4월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데요. sinx와 cosx k배가 되어있지만 어쨌든 sin친구와 cos친구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식은 ksinx는 cosx라는 식이 딱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프는 물론 그려져 있으니까 그 그래프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뭐냐? tanx는 몇이라고? k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 쉽겠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tanx의 그래프니까 이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 tanx의 그래프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두 해는 항상 무슨 차이다? pi 차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에 있는 a와 b가 두 해잖아요. 둘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정확히 몇 차이 난다? pi 차이가 난다가 되겠죠. 즉 a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b의 x좌표는 뭐다? a 더하기 pi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뭐 그 다음 이제 외분, 내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뭐다? 외분, 내분과 같은 도형적인 성질은 당연히 뭘로 바꿔주는 거다? 무조건 여러분들 x, y 좌표에 대한 성질로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x, y 좌표에 대한 성질을 바꿔서 방금 구한 것과 같이 연립해 주시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문제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44번 볼게요. 요거는 작년 수능에 나왔던 정말 이제 나름 이제 뭐랄까요? 많은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은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2 더하기 x와 2 마에스 x 표현이 무조건 당연히 뭘 말하는 거다? 대칭성을 말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 보자마자 대칭성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너무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0 그 다음 몇이다? 여기 4 그 다음 몇이다?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아, 2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2 플러스 x 2 마에스 x잖아요? 그럼 2라는 친구가 요즘 대칭 딱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 f2 더하기 x랑 f2 마에스 x랑 똑같으니까 주어진 식은 f2 더하기 x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당연히 부동식을 어떻게 예쁘게 바꿔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누가 f2 더하기 x가 그럼 누군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이런 이제 식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칭성은 이제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그래프 그려서 쭉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50번 보시면은요. 도형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도형 문제는 막 엄청 지금 여러 개 해놓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3월 같은 경우에 도형 문제들의 이제 특성들이 뭐 매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한번 복습해 볼 만한 문제를 담았고요. 뭐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20도라는 뭐가 있죠? 이제 원주각이 있죠? 여러분들 원주각 있으면 바로 누가 구할 수 있다? 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이가 이 아래 사인 세타자 즉 사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즉, 난 이 길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반지름이 4니까 4 대입하시면 식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한 원주각이 120도니까 맞은 편은 합이 180이니까 몇이다? 60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A, O, C는 60도의 두 배니까 몇 된다? 똑같이 이제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은 다양한 관계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면 A, B 더하기 B, C의 합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합 같은 거 있을 때 항상 뭘 쓰는 겁니까? 작년에 수능에도 이제 비슷한 평가원에서 비슷한 게 이제 나왔었는데요. 수능은 좀 쉬웠고 이제 앞에 평가원에서 어렸던 문제가 있죠? 뭐냐? 이 친구에서 이제 항상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생각하는 이런 식이구나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형 A, B, C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원에서 조금 어려운 스텝2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요. 이 친구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2년 3월에 나왔던 건데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지만 3모에 좀 잘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뭐냐? 문제 읽어보시면 A, B라는 게 있는데 가나를 만족하죠? 먼저 이 위에 점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뭐하라?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대입 때려버립니다. 그럼 뭐 나오냐? B는 로그 2에 몇 나오는 거예요? A 더하기 2 플러스 몇이냐? K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반 보시면요. 대칭 이동했다. 지금 뭐예요? 이 친구 이제 B, A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다. 고민 말고 대입해버리세요. 저런 건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서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주세요.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친구 뭐 지수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 A 플러스 2는요? 뭐냐? 2에 B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A라는 게 4에 B 더하기 K고요. 뭐냐? 2에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몇이냐? 2가 되겠죠. 즉 이제 뭐하면 된다? 둘이 연립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뒤에씩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딱 하나 있다고 했죠? 항상 뭐냐? 2에 B제곱을 치원 딱 T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몇 차씩 나온다? 우리 이제 수능이 항상 몇 차씩? 2차씩 나오는 거죠. 2차씩에 우리가 해가 몇 개냐? 한 개다 보시면 되는데요. 조심할 건 뭐냐? T라는 거는 범위가 전체 시수가 아니라 뭐보다 큰 거? 0보다 큰 겁니다. 즉 주어진 시계에 뭐냐? 요식이 요식. 요식이죠. 요식이 이제 양수해를 몇 개다? 양수해 한 개 갖는다는 조건이다. 라는 거 이제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똑같이 이제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이제 2022년쯤 많이 나왔던 도형과 지수함소 같이 있는 문제인데 항상 요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도형 활용하는 문제들에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부터? 지수로그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 도형부터 보는 거고요. 도형 외보다 XY 좌표들의 우리 값들을 먼저 다 구해달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요 AP와 BP니까 요 세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BP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좌표들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딱 내리시면요. 뭐냐? 요 B점의 무슨 좌표? X좌표와 A점의 X좌표의 B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PB 요거의 4배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여기 P점을 T라고 딱 하시면요. A가 뭐가 되는 거죠? A는 4배니까 4T가 딱 되는 거예요. X좌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요 PA 그러니까 CQ랑 AB가 몇 대 몇인 거야? 3배죠? 그럼 여기 지금 QC라는 거 요 친구 보시면요. 여기 딱 스냅을 내렸어. 그럼 요 ABO 요 친구랑요. 요 친구랑 뭐다? 3배인 거죠? 그러니까 몇 T인 거다. 아 3배 하니까 요만큼 길이가 이제 12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T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Y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비례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XY좌표를 보는 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P점 좌표 Q점 X좌표만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이제 3T가 되겠고요. 여기도 몇 T냐? 3T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몇 T냐? 12T가 딱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이 이제 2T죠? 그러니까 아 Q점 X좌표가 이제 10T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Y좌표를 PQ에 대해서 구해서 그 Y좌표의 B를 딱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레이저가 이거였네? 여기서 뭐냐? 어떻게 돼? 요 친구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몇 대 몇이다? 이제 3 10이니까 1 대 4죠? 즉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Q점 좌표 P점 좌표를 내가 이제 T,S다 쓰시면요. Q점 좌표는 10T,S다 4S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 대입하시면 정답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상 제가 이제 방금 풀 때 느끼게 좋겠지만 뭐예요? 이제 요 G수함수를 전혀 쓰질 않습니다. 지금 이걸 다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였죠? 그 파트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방금 이런 24번과 같은 문제들을 약간 이제 틀어버린 교육청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도형만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거기에 계산을 좀 넣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열심히 좀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사실 이제 생각한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지수함수랑 직선이 있으면 얘네들의 무슨 평행이동이 이런 걸 암기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막 못하게 좀 막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문제들은 좀 평범하게 그냥 도형 방금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형 문제들인데 그 형태들을 조금 이렇게 바꿔뒀던 거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뭐하는 거냐 당연히 xy좌표를 구하는 건데 지금은 주로 뭘 이용해서 이 직선들의 뭐냐 기울기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한다 수직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손에 바로 이렇게 내리시고요. 손에 바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손에 바로 내리시면 뭘 쓰는 거야 거의 바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여기 길이가 t라고 하면은 여기 몇이냐 루트 3t가 되겠죠. 여기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좀 더 이쁘게 루트 3t다.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s라고 하시면요. 이만큼 몇이냐 루트 3 보다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빗변이 es가 되겠고요. 빗변이 e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oa ob 그러니까 oa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줬기 때문에 내가 t랑 s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a점과 b점의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원이와 똑같이 대입하면 정답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조금씩 다 바꾸면서 조금 이제 틀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도형을 x와 좌표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번 문제가 이제 삼각함수 문제들에서 조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좀 특이한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식탁 보면 누굴 몰라요. 여기 이제 a파이 x라고 주기가 안 주어져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주기를 모를 때 범위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안 주어지는 경우는 지금 우리 수능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뭐 범위 없이 쭉 그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범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항상 이제 여러분들 이 주기를 파악하는데 주기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이제 구간에서 한 번 그려지나잖아요. 즉 주기라는 건 이만큼 그려질 때 대체 이 길이가 이 간격이 몇이냐 인거죠. 지금 같은 경우엔 주기가 몇이죠? 주기가 당연히 a분의 2가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만 그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 번 그려지는데 a분의 2인 거야. 이 간격이 a분의 2인 거잖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a분의 2라는 이만큼이 몇 번이다 곱해지면 되겠어요? 얘가 이제 2분의 a가 곱해지면 이게 몇 된다? 정확히 1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 거냐면 이 2분의 a라는 게 아 이 이제 그려지는 이만큼이 그려지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뭐냐 예를 들어 a가 1이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번 그려지니까 이렇게 뚜껑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4예요. 그럼 몇 번 두 번 그려지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딱 두 번 되겠죠. 즉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서 죽이라는 것을 그려지는 횟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시면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정답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5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이제 2년 전 2022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ax-3분의8까지 잘 낸 적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도 종종 내기 때문에 산모 대비해서 한 번쯤 볼 만한데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그냥 치환하시면 돼요. 이게 막 어렵게 살 필요 없어. 그냥 얘를 무조건 T 딱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범위를 잘 써주세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누구냐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범위들은 잊지 않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쭉 한 번 우리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 포인트가 더 있죠. 두 번째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치환하는 거 1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치환하고다 식이 어떻게 돼? 4에 4이네 T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몇이냐? 얘가 이제 딱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잘못 잘못된 건 아니지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얘 그래프를 막 그리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인생 힘들겠죠. 그게 아니라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4 사인 T 플러스 2가 몇이냐? 얘가 이제 2가 돼도 괜찮겠고요. 혹은 몇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죠. 즉 두 식을 다 풀어야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4 사인 T가 몇이냐? 0이 되거나요. 몇이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 나는 다 정리하면 사인 T가 몇이거나 0이거나 사인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런 정말 쉬운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게 핵심이고 이것을 주어진 범위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등차시열 또 유명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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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평가원 기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이거죠. 가번이가 다들 잘하고요. 나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당연히 Sn 중에 무슨 값? 최우순 값? 소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면 되는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Sn 최소를 어떻게 구할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Sn 딱 생각하면 무조건 2차 함수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최소 또는 최대로 물어볼 때는 2차 함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뭐로 생각하는 게 좋다? An을 생각하는 게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n을 항상 고민하시는 거예요. An이 어떻게 되는 거냐? An라는 게 언제 Sn이 최소가 되는 거죠? 당연히 An라는 게 마지막 뭐일 때? 마지막 음수일 때? 또는 몇일 때? 0이 될 때 뭐가 되는 거냐? 당연히 Sn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면 An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이제 An이 양수인 상황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언제?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 여기가 딱 더했을 때가 뭐냐? 이만큼의 합이 당연히 최소이겠고요. 이때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An을 보는 문제였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문제 보시면 뭐예요? Sn들이 좀 몇 개 있다?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이렇게 Sn 3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고민할 거 없죠. 이렇게 Sn이 뭐냐면 여러 개야.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여러 개면 우리 방금 먼저와는 다르게 Sn의 2차 함수 해석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식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을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다? 그래프 그려주시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평가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Sigma K는 예를 들어 1부터 막 이제 6까지 해가지고 6이었나에 7이었나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Sk를 합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때는 똑같이 2차식인데 뭐다? 이거를 내가 뭐로 식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공식을 이제 막 썼었죠? 어떻게 2분의 뒤에 몇 제곱이다? 우리 친구 해가지고 뭐 이제 K제곱 플러스 몇이냐? 뭐 A1 빼기 2분의 K에 2분의 뒤에 K라 이렇게 놓고 우리 이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Sn이라는 거를 포인트는 이거예요. Sn을 여러 개 보는 지금 Sigma식도 여러 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이 있다 라고 치면 여러분들 항상 2차식을 그래프트는 뭐냐? 수식을 봐주는 게 우리의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점화식 문제 하나 한번 볼게요. 작년 점화식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제 조건식의 홀수냐 짝수냐 4의 배수냐 3의 배수냐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머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건 사실 간단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그냥 세상은 4의 배수라고 치면요. 4의 배수거나 뭐냐? 4의 배수 플러스 몇이거나 1이거나 플러스 몇이거나 2이거나 플러스 몇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요 이제 조건항들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항 5항이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4항 5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3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5항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4M일 때 하시고요. 4M 더하기 1일 때 그 다음 뭐냐? 4M 더하기 2일 때 4M 더하기 3일 때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쭉 전개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먼저 보면요. 작년 3월 문제죠? 이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슷한 요령들이 많이 나왔는데 포인트는 뭡니까? 2차 함수력의 딱 직선이 만났어요? 그럼 내가 이 교점들에 대해서 알파 외태로 딱 하면은 두 회를 내가 뭐냐? 근과 계속관계를 구할지 혹은 근의 공식으로 구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엔 우리가 뭘로 구할 거냐? 이제 보통 근과 계속관계로 지금 구할 겁니다. 왜 그러냐? 또 한다면 AB 길이가 ET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뭐해요? 이렇게 즉각 이득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둘의 뭘 알고 있다? 둘의 이제 차를 압니다. 왜? ET니까 루트의 뷰티가 ET가 딱 되겠죠? 차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과 계속관계를 잘 쓰면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있어요. 첫 번째 가번에서 내가 뭐예요? 극한식 어떻게 해석할지 보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공식을 아예 외워버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원리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꼴을 딱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분모 어디로 간다? 0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갑니다. 즉 F-1이라는 게 뭐냐? X를 인수로 가져요. 상상 친구들 이 F-1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생각해주세요. 예를 뭐냐? X의 GX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되는 거야? 다시 리미트 딱 대입하시면 뭐가 된다? X분의 X의 뭐 된다? GX인데 이걸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앞에 이 절대값 파트 있죠? 얘가 이제 무슨 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는 뭐로? 이제 마이너스로 풀리고요. 이 극한일 때는 뭐냐? 플러스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1 곱하기 GX 그다음 뭐죠?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달라지니까 뭐다? 아 GX도 이제 0을 해러 간다. 즉 뭐야? GX도 X를 인수로 갖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X 제곱 곱하기 HX 형태가 된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 되겠고요. 답원 보시면 부등식이 있죠? 부등식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당연히 한쪽을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시킨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거의 바로 이제 정답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번 같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극한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원리 딱 이해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선택하는 문제의 가장 이제 시작점이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왜 얘를 골랐냐?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뭐냐? 근거 계속한 게 복습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합과 곱을 알죠? 즉 나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 t제곱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빼기 합이죠. x제곱 더하기 뭐예요? 3 x t 그 다음 뭐냐?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뭐예요? 3 x 빼기 1은 0에 해가 누구냐? 이제 fx와 gx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fx와 gx를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고요. 그게 뭐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헷갈리지 마는데요. fx, gx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뭡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1과 3 x 마약 3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fx가 항상 x제곱 더하기 1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죠? 즉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와 이렇게 직선식이 있고 내가 필요했더라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아타는 게 이제 되겠죠? 즉 얘가 fx 되고요. gx가 반대쪽 이렇게 갈아타는 친구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44번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친구들이 못 푸는 걸 항상 보면은 왜 못 푸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뭐냐? 문제를 해석하지를 않고 그냥 막 그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우리 모평도 그렇고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 이렇게 식이 있고 문제의 조건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석해야 될 건 봐야 돼요. 뭐냐면 원점에서 접선을 딱 그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 보자마자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이미 나왔지만 f0은 몇이냐? 0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f'0이라는 게 뭐다? 1차의 개수인 2가 딱 됩니다. 즉 이 문제의 지금 상황이 내가 이미 아는 상황인 거야. 왜냐? 이렇게 이제 음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0이 어디 있겠어요? 0이 최소한 여러분들 요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 여러분들 보면 그래프를 바로 안 그리고 막 이상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막 할 수 있는 걸 다 그리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려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몇 엑스 그린다? 2엑스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 교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고 둘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수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문제들이었구나.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좀 조건들을 진짜 문제 있는 것들 원점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구해주시는 게 좀 제발 좋지 않을까 라는 부탁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52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보시면은 어떤 식인 거죠? 이렇게 2차함수가 어떻게? 아 구간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식을 봤을 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정도죠? 여러분들 요런 식 같은 건 내가 바로 뭐 할 수 있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대칭이동, 평행이동 정도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편하게 내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번에 있는 극한식 보시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 XX00이니까 아 미분 개수의 식이죠? 즉 이 말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뭐냐? 개수가 몇이냐? 4가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즉 주어진 조건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몇 찍히는 거죠? 여기 이제 0, BD가 찍히겠죠? F형이니까 F형 모르니까 BD가 맞죠? 근데 이때 요 지금 미분 개수가 몇이냐? 마이너스 4가 된다. 되겠고요. 0 이상일 때 그래프는 어차피 원점 대칭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점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즉 어차피 요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 앞 구할 수 있겠습니다. 72번 보면요. 요게 이제 3월에도 한 번씩은 나왔었던 내용이고 절대값이 포함된 이제 식의 뭐예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들이 있겠고 지금 상황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인수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엔 이미 인수만 바라보면 완벽히 풀 수 있죠. 왜?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선 뭐래요? a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야? 아 x-a라는 게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인수가 있죠? 즉 fx가 누구를 x-a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x-a도 추가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인수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되는 거고 결론은 뭐냐? 절대값 안에 이렇게 제곱 인수가 이렇게 있어. 혹은 이렇게 안 제곱 인수가 있어. 그러면 1에서는 미분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3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바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88번 볼게요. 여기 적분 관련된 문제들인데 사실 적분 문제가 3월, 4월에는 가끔마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좀 더럽게도 출제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적분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문항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포인트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의 의미. 그다음 뭐예요? 이 가번조건에서의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친구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누구? fx의 부호를 따지는 거고 그 부호를 통해서 내가 정적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뭐다? 아 이제 3식 갈 때마다 4식 커지죠? 근데 0부터 6까지 딱 적분하시면 값이 몇이래요? 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부호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즉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 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 9 사이에서는 어차피 뭐냐? 0 이상이다. 즉 내가 구할 값은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적분 밖에 구할 필요가 없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또 따져야 되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막 되게 이제 막 그림으로만 풀려고 해서 뒤에 걸 이제 막 이제 3부터 6까지 할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한다? 주어진 4번식 있죠? 여기 그냥 수식적으로 적분을 때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식에다가 그냥 적분 인테그랄 예를 들어 못해서 뭐 3에서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3에서 6까지 dx 딱 해버리시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들을 걸 구할 수 있죠. 즉 왜 이 후변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몇이냐? fx dx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적분 딱 보시면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4 dx니까요. 이 파트가 몇이죠? 3, 4,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에 적용하면은 정답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같은 식을 또 적용하시면 정답도 바로 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에는 숫자 그래프로 끝까지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보는 게 쉽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좋은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3, 4월에 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을 되게 빡세게 우리가 쓰면 훨씬 더 잘 풀리는 문제니까 공식 한번 복습해 보자 라는 의미예요. 여기 B 보시면 교점 좌표가 몇이냐 K라고 딱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S2라는 것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넓이 그냥 뭐다? 이 차함수와 직선을 둘러싸는 넓이니까 공식을 바로 알고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제 6분의 몇 되는 거냐 최고차항을 네 가지 A라고 하시면 A에 X 좌표 차이 몇이에요? A랑 B에 K죠? 뭐냐 K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S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이런 공식 아니었습니까? 삼차함수인데 이렇게 접할 때 내가 이 길이가 지금 몇인 거 K인 거죠. 쉽게 말해서 왜 X 좌표 차이가 K니까 이 친구의 식을 내가 또 바로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12분의 1에 K에 몇 제곱? 접분이니까 뭐 네 제곱이다. 이렇게 두 식을 비교해서 이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뭐냐 공식 많이 빡세게 쓰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산모를 보니까 이때는 이런 공식들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공식을 내가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 직선 2차 직선 3차인데 접함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공식을 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0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또 워낙 유명한 패턴들이죠. 뭐냐 정적분함수 저장인데 극소 표현이 있는 경우 즉 뭐냐 바로 뭐한다 극소 나오시면은요 구분하지 마시고 도함수 딱 구하시면 돼요. 도함수 딱 구하시면 되겠고요. 뭐냐 절대값 fx 더하기 1 빼기 절대값 fx가 딱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패턴이죠. 도함수를 구했네? 근데 도함수에 뭐여? 차야? 아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절대값 fx 더하기 1이 뭐냐 절대값 fx보다 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함수의 차로 비교해주는 게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넓이를 해석하는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많이 쓸 풀이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두 함수에 대한 풀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꼭 이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을 공부하지 마시고 가장 뭐랄까 범용적인 풀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옮겨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왼쪽께 이제 절대값 fx 더하기 1이었고요. 오른쪽께 뭐냐 절대값 fx니까 이 두 친구의 교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값을 갖는 x좌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도함수로 구해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1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언급하려 그래요. 정적분함수 있는 거 좋고 최소값 있습니다. 아 최소값 있다? 그럼 무조건 뭐한다? 도함수 이제 구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도함수 구하시면 뭐냐? fx 0이라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GPLMX가 뭐냐? 최소니까요. 마이너스에서 0에서 뭐냐? 플러스로 바뀌는 이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었던 수단은 뭐죠? N은 자연수이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차례로 뭐냐? N에 1부터 대입해주세요. 이거를 대입 안 하는 건 너무 했다. 너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작년 6월 문제인데요. 이건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또 평가원에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4차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두 개는 압니다. 누구랑 누구? 0과 1은 알고 있죠? 모르는 건 누군 거야? A와 2A죠? 여러분들 뭐냐? 무조건 이제 케이스 분류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전까지는 3차함수에서 주로 나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4차함수로 한번 나왔다 보시면 될 거야.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0과 1은 고정해놨고요. 어떻게 케이스 나누된다?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고 2A가 있다거나 A가 여기 있고 2A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케이스 나눠서 모든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나눈 생각만 딱 하면 녹아다 띄우면 되니까 녹아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들 괜히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케이스 나눠서 푼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의 변화량과 거리의 차이는 알고 있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이다. 거리는 뭐다? 절대값이 적분이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스텝 2 몇 문제만 볼게요. 어차피 스텝 2라는 건 이제 수학 2에선 22번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뭐 22번 벼락치기 이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3모에 나온다면 꼭 이제 막 킬러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뭐냐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는데 뭐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뭐야 연속이 없는데 플러스 여기 이제 극한과 함수값이 다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뀌려면 F3이 몇이냐 0이다 요거 딱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극한값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요 앞에 식을 보시면 되는데 뭐야 분모가 누구를 해로 갖는다? 3을 해로 갖는 거죠? 근데 이제 분자 보시면 꼴을 맞춰야 되는데 위에 거는 3 대입하시면 F3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몇 된다? 1이 되는 거죠? 얘는 0이 안 돼. 지금 뭐냐 위에 식에서 F3 더하기 3 대입하시면 6은 0이죠. 즉 내가 Fx식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 두 개 알죠? X-3 X-2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모르니까 X-A다. 이렇게만 딱 놔두시면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속이 아닐 경우에 내가 어차피 언제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그냥 불연속 바뀌는 경우일 거예요. 100% 그렇지만 찍지는 마시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하시면서 보시고 분모분자에 뭐냐 이렇게 해갔다 이렇게 맞아서 약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합성함수를 수확퇴소 다시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제 또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뭡니까? 합성함수의 뭐냐 최소값 그 다음 뭐죠? 합성함수의 방정식입니다.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뭐냐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GX를 어디서 FX에 뭐해서 치역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FX가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가 되겠죠? 즉 FX의 치역은 뭐냐 그냥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그냥 G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합성함수의 뭐예요?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GX 최소는 몇이야? 한 번만 계산해보면 X-3에 뭐다?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이 M값이 1입니다. 그리고 이 GFX는 1이라는 이 식은 무조건에서부터 바깥쪽부터 풉니다. 즉 G T는 1이다. 딱 쓰시고요. FX는 뭐냐 T라고 이제 두 단계로 풀어주시면 돼요. 특히 수학2에서 합성함수는 뭐 어려운 다른 스킬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시중에 있는 N축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2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예태까지 기출에서 사실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바깥쪽부터 푸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T가 몇 된다? 3 된다. 딱 하시고요. FX는 3이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것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사관학교에서 한번 나왔어서 이런 표현들도 한번 복습해보자 라는 의미로 했고요. 사실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총 22번의 주제들을 되게 버라이터하게 바꾸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요새 이제 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 같고 장난을 쳐서 여러분들한테 해석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 앞에 건 잘 알아요. 요 앞에 요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하는 거냐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뭐다? 분자도 어디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어차피 수렴 안 하니까 이제 뭐해요?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니까 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리미트에 H0 플러스를 딱 바꾸고요. 그다음 뭐냐? H분에 이제 Gt 플러스 H 빼기 몇이냐? 이제 Gt다.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써줄 거고요. 그다음 뭐냐? 곱하기. 사실 원래 이거는 쪼갤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원래 따져야 되는데 이 무극한도 안 쪼개지는 경우는 우리의 시험에 나올 순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편하게 쪼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쪼개시면 되겠고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이 좌변 좌측이라고 해야겠죠? 좌편은 아니고 왼쪽 식은 무슨 미분이다? 이제 우미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식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친구 조심해야 돼요. 그냥 좌미가 아닙니다. 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딱 쓰시고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뭐냐? 우리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에 이제 마이너스 H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H죠? 그러니까 무슨이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H를 치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 아 좌미가 됩니다. 지금 뭐냐? 마이너스에 좌미가 되는 거죠. 즉 이 식의 가본식의 의미는 뭡니까? 마이너스에 우미 곱하기 좌미를 했더니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 몇이냐? 얘가 양의 실수가 될 조건이 뭐냐? 라는 거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만약에 T에서 뭐예요? 미분이 뭐해? 가능해. T에서라는 거예요. 매직슨도 이제 나중에 누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T에서 누가 GX가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뭐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뭐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예요? 아 마이너스에 뭔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가본 조건은 최소한 T에서 뭐예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들에 대해서 쭉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번은 뭐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뭐 하는 거다? 합성함수는 바깥쪽부터 풀라고요? 아니면 얘는 그냥 인수분해하시면 되죠? 즉 뭐냐? GX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본 조건과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극한 표현들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를 분류해가지고 푸는 것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고 지금은 가능하면 어차피 조건 만족 못한다.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들을 찾아주는 거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면 절대가 막 저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막 꺾이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만약에 꺾입니다. 그럼 뭐다? 이 친구의 좌미와 우미는 서로 뭐예요? 부부만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우미분 곱하기 좌미분이 0보다 크게 되겠죠? 즉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